1시간 후 괜찮아 종원? 종원 앉아있어 앉아서 먹어 일주일 동안 좀 쉰다 생각하고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종원 아빠 갈게 간식 챙겨줄게 종원 힘내 화이팅 그래 걱정하지마 간식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괜찮아요? 룸서비스입니다 후식 나왔어요 종관아 지금 어때? 괜찮아 아빠 봐봐 괜찮아? 간식 먹어 떡볶이 먹어 꼭 씹어 먹어 응 응 그래 천천히 먹어 천천히 종원아 천천히 먹어 꼭 씹어 먹어 금방 날거야 종원 속 안좋으면 아빠가 바로 부르고 힘내 정말 힘내 정말 힘내 알았어 아빠 아빠 어 어 갖다 줄게 오 오 재밌겠다 아빠 갈게 힘내 응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하고 예 파이팅 오케이 코로나 이겨내자 우리 종호 힘내십시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응 종호 열 좀 될게 어 37.2도 어 괜찮아 응 응 응 응 신사 맞는거 없어 이제 끝났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효 어 다른게는 딱 그 아픈게나 있어 괜찮아 어 입맛은 있긴 한데 생각도만 많이 못먹구나 응 응 모르겠어 내일 이렇게 꼭 눌러서 한 3분은 꼭 귀하래 아빠 고생했어 우리 지효 어 지효 너무 고생했다 어 너무 고생했다 아빠 아저씨 지효 아까보다 좀 나은거 같아 몸이 응 지효 아까보다 좀 나은거 같아 몸이 좀 괜찮아졌어? 응 다행이다 지효 아 이제 안아퍼? 응 첫마음을 잇다 두친고 즐거운 사안까지 재밌게 놀았지 이제 선비만이 되어 서로 헤어지지만 달군 모든 지효년 안녕한다네 정호는 이제 열 다 떨어져서 해야지 이제 수포가 생겼어 얼굴에 고생이 많네 우리 아들 다 만들었다 와 잘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와 진짜 좋은지 안아파? 응 응 잘자 응 불 끌게 응 내일 또 건강한 모습 만나자 이 snippeli 우 cheese 쌍꺼풀 쪘어 아파서 부끄다 이제 남았네 라인OH 나만 남았어 이제 안녕 얘들아 지희야 정우야 정우야 뭐야 이거도 걸어놓은거야 마스크 저기다 걸어놓은거야? 정우 내일 12시 되면 해제야 코로나 경미 해제야 정우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12시 되면은 깨워 뭘 깨워? 12시 너무 깨워 아빠가? 그냥 울어 아휴 우리 아들 진짜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보면 또 추억이 되겠지 그치?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내일 아빠 안아줄게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아휴 아휴 정우야 응 마스크 조개야 안녕 아니 무슨 아빠가 경례 된거 같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빠가 경례하는줄 응 이제 아빠만 남았어 아빠가 너희들 지켜야 돼 무리만 두고 안걸려 안녕 정우랑 지우는 여기 거실 텐트에서 자 사이좋게 안녕 어 잘게 정우야 정우야 이제 경례 해제 됐어 나와도 돼 정우야 정우야 아빠 우리 지우도 일주일간 고생 많았어 정우야 지우야 안녕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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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꾸며놔 한글자막 by 한효정